손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오신 사람은 자세히 흥선별로 있군요. 이것이 형님과 어떤 현재를 제공해주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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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하면 센지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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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몸통이 똑같아요. 한번 눌렀다가... 안풀리나요? 안풀려요. 작게 만들어요. 몸통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또 똑같아요. 방 2개 왔어요. 2개. 하나. 또 2개. 방 3개 때문이잖아요. 됐죠? 합쳐야 돼요. 합쳐요? 응. 2개 합쳐요. 뒤에꺼. 맨 뒤에꺼. 아유 고맙습니다. 뒷다리 만드는거죠? 네. 아! 된건가요? 된거에요. 된거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올려주는건데요. 이렇게 살짝 잡지 말고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걸 눌러요. 눌러요. 여기 올라가요. 봐요. 꾸겨도 돼요. 이렇게 꾸겨도. 위에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돼. 그렇지. 밑에 공기를 올려주는거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됐다. 됐죠? 여기 잡아 눌러. 여기 눌러. 같이. 여기 늘려. 늘려. 아 그러면 이제 된거에요? 나요. 아. 됐어요. 된거에요.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으음. 잘했어요. 잘했었어요. 하나님. 자. 분명히 주신 Tutaj이. 네. 여러분. 여. 그리. 그. 여러분. 어머. 네. 안. 요양보원 진짜 멋지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